야 왜 공개를 비공개로 못해? 이별한 지 한 달이 돼 네 생각에 참 못 이루었어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 길에 나 지금 버스에 몸을 기울였었어 텅 빈 버스 안에서 흘러나오리 노랫소리에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아직도 그댈 향해 있나요? 얼마나 더 멀리 가야 너를 잊을까 아직 남은 그대의 기억이 혼자서 성이는가요? 서울이 없이 그댈 부르고 불러봤지만 아직 믿는다는 게 아직 멀기만 안아줘 난 아직도 시간이 지나 듣는 너의 소식이 나도 몰래 찾게 되니 너의 일이 아직도 너를 그리워하나봐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요 너도 나처럼 많이 믿을 나요 성이던 내 모습이 간직해줘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많이 힘들겠지만 정말 힘들겠지만 잊어볼게 끝인가요? 끝입니까? 네 실수 많이 했고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야 근데 이거 여자 키를 남자 키를 어떻게 해? 몰라 아마 키 올려야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3 3 6 5 감사합니다.